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요즘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는 치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과연 어떤 상황에서 그 치과를 새로운 치과로 옮기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는데 많은 분들이 기존의 치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치료받은 곳에 문제가 있다 보면 새로운 치과를 찾아서 오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새로운 주거지에 너무 치과가 거리상 멀어졌을 때 새로운 치과를 찾기 위해서 서치를 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다니시던 병원에서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오신 분이신데 이런 케이스를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틸레버 브릿지로 연결된 어금니 크라운이랑 잇몸이랑 치아가 불편해요 라고 오셨는데 다니던 치과가 있으셨는데 자꾸 불편하다고 해도 괜찮다고 그냥 쓸 때까지 쓰다가 유지하시다가 나중에 정 불편하면 발추 임플란트로 가시죠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신 건데 이 케이스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계속 뭔가 환자는 불편한 거예요. 피곤할 때마다 잇몸과 치아가 불편해요 라고 하셨는데 실은 환자의 말에 단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곤할 때마다 특히 그랬다 안 그랬다 하는 통증은 반드시 잇몸 아니면 만성염증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치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봐야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쪽에 보면 과거에는 임플란트가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이쪽에 치아를 어떤 이유에서 이제 발치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하면 좋은데 기술이 발달이 안 되고 워낙 비쌌을 때는 앞에 치아를 안 깎아도 되는 치아를 깎았죠.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뒤에다가 가짜로 치아를 달아주는 캔틸레버 브릿지라고 이런 술식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런 캔틸레버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앞니 부분에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술식이에요. 이 앞니 예를 들어서 이 치아가 빠졌다고 하면 이 옆에 치아를 깎아가지고 여기에 가짜 치아를 달아서 앞니는 비교적 큰 힘을 받는 치아라고 할 수 없으니까 비교적 이런 치아들은 잘 쓸 수가 있는데 어금니는 우리가 여기로 안 씹고 싶어 안 씹고 싶다 그래서 힘을 받지 않는 치아가 아니죠. 어금니는 태생적으로 음식을 잘게 부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힘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힘이 가해지게 되면 반드시 이쪽이 들리는 우리가 시소 탈 때 이쪽에 무거운 힘이 가해지면 반대쪽이 들리잖아요. 그런 안 좋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치아까지도 빨리 망가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스플린트 크라운을 해놨기 때문에 환자가 위생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치실을 쓸 수가 없고 양치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잇몸들이 빨리 망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조그만한 엑스레이에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환자가 잇몸이 불편하다고 했으니까 잇몸은 결국에는 세균들이 치아의 막을 형성을 하면 세균막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백날 잇몸 불편하다 그러니까 스켈링만, 스켈링만 주거라고 받아봤자 해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잇몸 밑에 있는 세균막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스켈링은 잇몸 위에 있는 세균막을 제거하는 게 스켈링이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의 치아를 보면 이 캔틸레버 브릿지 이 하방에 보면 뭔가가 붙어있죠. 여기가 오돌토돌토돌하게 여기 오돌토돌한 이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균막인 거예요. 자, 위쪽도 한번 보시죠. 뭐가 붙어있죠. 이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균들이 이미 잇몸 밑에 막을 형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제거가 안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환자분은 잇몸 때문에 향후 몇 년 후에 임플란트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병원에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럭키한 거죠. 왜냐하면 임플란트 개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스켈링만 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잇몸 치료를 할 거거든요. 근본적인 잇몸 치료를. 그리고 여기 이제 캔틸레버 브릿지를 한 곳은 제가 힘의 역학상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안 깎아도 되는 치아를 일단 깎았다는 게 저는 좀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근데 과거에는 어쩔 수 없었다 쳐요. 근데 지금은 과거가 아니잖아요. 내가 받고 있는 치료 방식이 과거의 방식인지 최신 트렌드에 뭔가 업데이트된 치료 방법인지를 반드시 환자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업데이트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이제 치과 의사들도 계속 과거의 치료 방식을 고수하고 그 방법으로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지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공부를 하는 치과사를 반드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쪽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고 특히 이 치아가 제일 아파하셨거든요. 치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제거하고 일단 잇몸에 대한 치료도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치아가 아마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뒤쪽은 임플란트를 하나 제대로 해서 단독으로 따로따로 씌워주는 크라운을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잇몸 치료 저희는 반드시 오셨을 때 세균막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분께 잇몸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잇몸 치료를 해야 된다 설득을 해서 잇몸 치료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 같은 경우도 열고 들어갔더니 이쪽 부분이 이미 뼈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커멓게 세균막이 있었고 이쪽 편도 이미 세균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잇몸 청소를 깨끗이 하는 작업을 했고 이거를 캔틸레버 브릿지를 딱 뜯어냈더니 저희가 제가 이건 진단을 못했어요. 환자의 증상을 본 거죠. 환자의 증상을. 환자의 증상이 여기 치아가 계속 아프대요. 왜 아플까? 왜냐하면 잇몸이 나쁘다고 해서 그렇게 아프지는 않거든요. 제가 X-ray상으로는 이게 진단을 못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위쪽에 받쳐주는 치아가 없으니까 여기에 힘이 음식물이 씹히면 여기는 자꾸 뜰려는 힘이 가해진다고 시소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런 힘이 발생을 하면 이 안쪽에 크라운을 붙여놓았던 시멘트가 있거든요. 접착제가 있어요. 시멘트가 씻겨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시아웃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워시아웃 되면 그 틈을 따라서 세균들이 유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충치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걸 뜯기 전에는 충치가 있는지 제가 몰랐는데 충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아말감도 지저분하니까 제거를 했고 근데 신경이 노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환자분께 여기는 신경치료 일단 안 해볼까요? 하고 이제 레진으로 코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드리고 일단은 신경치료 없이 이거를 크라운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크라운까지 갔고 이 뒤에는 임플란트를 이상적인 위치에 심어가지고 임플란트 이렇게 했고 따로따로 다 씌워줬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가 이제 아프다고 오셔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이렇게 깨끗이 잘 하고 씌워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신경치료를 하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신경이 노출이 안 돼서 신경치료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환자분은 결과적으로는 신경치료를 하긴 했지만 이쪽 치아 임플란트 따로 했고 여기 따로 씌웠고 여기 따로 씌웠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 치아가 문제가 된다 아니면 이 치아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따로따로 씌워놨기 때문에 따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환자분이 만약에 잇몸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기만 임플란트하고 뭐 여기 따로따로 해서 잘 쓸고 있을 수도 있지만 과연 다른 치아 부분을 잇몸치료를 안 했다고 했을 경우 가설을 써보면 몇 년 후에 분명히 임플란트 개수 엄청 늘어나요. 근데 환자분이 잇몸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고 저희가 잇몸수술까지 해가지고 다 깨끗이 하는 과정을 했더니 환자도 음식물 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더니 치료 전 그리고 치료 후 몇 년 후에 오셨을 때 여기에 붙어있던 이 세균막 깨끗하죠. 여기에 붙어있던 세균막 이제 없단 말이에요. 환자도 치아를 빡빡빡 잘 닦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쪽 부분도 과거에 보면 여기에 뭔가 붙어있던 것들이 이제 안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균막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잇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희소식이다. 환자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는 뭔가 불편한데 해결이 안 된다. 뭔가 잇몸이 불편한데 치과에 갔더니 뭐 세알짜리 항생제 약만 주고 스케일링밖에 안 해준다. 그러면 그 잇몸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는 곳에 가실 필요가 있고 임플란트 치과를 선택하실 때는 그 임플란트만 관심을 갖는 치과에 가는 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제대로 해야 되지만 그 나머지 치아들이 어떻게든 임플란트가 가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주는 곳에 가셔서 한다고 하면 환자분들이 본인 치아와 임플란트까지 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마이덴TV도 구독이랑 좋아요 요청해주시면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답변을 영상을 찍어서 매번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